최고의 활약을 펼친 스포츠 붐은 여자 선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보배는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mbn 여성 스포츠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보배는 올해 런던올림픽에서 양궁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고 2관왕에 올랐습니다. 최우수상은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펜싱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김지연, 우수상은 여자 사격 금메달리스트 김장미가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김장미가 받았습니다.